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.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구경 심화 조선소로부터 3,400톤급 호위함 1척, 2,200톤급 원해 경비함 1척 및 1,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 6,290만 달러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. 오는 4월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나가 후속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